이쪽에 오벌 헤드 테이프로 잡고 아마 5개의 테이프도 있습니다. 조금 준비해서 제일 큰 테이프를 헤드 테이프로 가져다주시고 너무 조건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개의 신사장님이 되고 신사장님께서 저한테 복도라는 걸 해주셨습니다. 그 고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비덕으로 그랬지만 올해도 신기준 대강님의 한 85세 생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하의 이벤트입니다. 사실은 탕도리에 오해하고 싶습니다. 이 테이프를 오늘 치즈까지 직접 제가 테이프를 요리해 드리기 때문에 요리해드렸습니다. 자, 같이 오해하고 싶습니다. 같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초가 아마 85개, 큰가 5개, 장, 8개, 7개, 3개가 됐습니다. 좀 뽑아주시고 불을 한 번 외쳐주시면 네, 같이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쪽으로 다 앉아주시죠. 여기 일반 팬분들이시죠. 그래서 오늘 많이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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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では85年も一生懸命清水商工のために心を込めて祝ってくださった皆さん方に対して今度は清水商工がそのお礼と感謝の意味で少しばかりの契機を皆様にお配りしようと思い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お客さんにお会いしましょう。 お客さんなら、いろいろ持って Pietの生きの Palestineを進めます。 탑블룩이 없고 탑블룩이 드리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첨프를 좀 켜서 빨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탭을 더 켜고, 숫자대로 안이 시끄러움을 드리기 바랍니다. 안에 아마 첨프를 더 날때 승량이 들어있습니다. 네, 우리 스테이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스테이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아, 다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시면 저희 전자학과 끝까지는 아니실까요? 자, 뒤로 서셔서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로 서셔서 생일 축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량이 첨프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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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워 님이 말씀하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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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어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